お肉が焼き上がるまでにはまだまだ時間がかかりそう。 トークのお題はこちらのやつ。まず選んだのはジョングクが選んだのは心理テスト。あなたは動物園で1日だけ飼育員の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中から一番最初に餌をあげる動物を選んでください。 皆さんも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ね。 誰が最初に餌をあげるのか? 私は黄色のフォーヴォ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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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メンバーが選んだのはこちら。皆さんも決まりましたか? こちらのフォーヴォーが選んだのは私の方に私たちを重ねることしましょう。 こちらのフォーヴォーを選んだのは私たちが私たち、世界の負担と一緒にそれを最高に考えます。 そのフィォーヴォーの先年に私たちが負担することがあるのです。 それはどのフォーヴォーにどの意味を echallongと? 私たちのフォーヴォーのフォーヴォーのフォーヴォーを選んだのは私たちが挑戦しながら? 私たちのフォーヴォーを選んだのは私たちがそれをフォーヴォーであるものです。 2번. 2번. 파트너. 인생의 파트너. 인생의 파트너. 역시. 나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BTS. Look at that. 낙타. 낙타가 있었군요. 난 토끼였어. 기억도 안 났다. 아고 프라이드. 뭐지? 토끼가 궁금하거든요. 오 약간 이런 거죠. 토끼가 가족이라고 하네요. 토끼 가족. 저희 형 토끼. 토끼 한번 생각해. 가족. 우리 가족이자. 우리 가족이자. 우리 동료이자 파트너이자 파트너이자. 예스 좋아. 파트너이자. 예스. 예스. 続いてのお題は 마이브움. 최근에 새로운 시작된 것과趣味은? 멤버들은 지금 どんな 것에 뱉고 있는지? 저는 새로 시작한 건데요. 게임. 자면서 노래 들으면서 자는 거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되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공공팀이지. 네. 저는 최근에 그 드라마 보기 시작했는데 아. 좀비. 맞아요. 좀비. 워킹. 워킹. 데드워킹. 맞아요.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아빠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아트시.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옷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옷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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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쿠好きです. 저 모바일 게임.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너무 열심히 해요.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원래 게임을 안 하잖아요. 게임을 전혀 안 하거든요. 게임을 할 필요는 게임도 없고 멋있습니다.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 이게 뭔지 알아요? 티밍? 예. 티밍. 자 슈가 형이 옛날에 통나무. 아니. 나무. 나무. 나무깨기. 나무깨기 게임을 진짜 그 지루한 게임인데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슈가 형은 뭐 하나 집중하면 확실히 하는. 하나만 하는. 랭킹. 랭킹. 어떤 취미. 요즘 저는 근데 에고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고. 에고. 제가 그. 에고. 이번 투어에 컴퓨터를 안 가지고 온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 라스베가스에 오만큼 영어로 한마디 해주시죠. I'm so honored to be here. You're so good. 라스베가스. 정 씨. 예스터데이에 외운 예스터데이에 공부한 그 뭐 단어 하나요? 디스트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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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디렉션 안. 방해하다. 뭔가 집중을 방해하다. 디스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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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칸트 중요하죠. 디스칸팅. 人生の大事な単語が出たところで 次のお題 究極の質問 無人島に1つだけ物を持っていけるなら 何にする? 好き勝手におしゃべりする6人と 現実はシュガの様子をお楽しみください. 人生の大事な単語をお楽しみ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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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とお決めください. мощブラッビリリでも切り時間 3つから これらさんの単語を飛んで Oil 며칠이 있어야 되겠네. 여하튼 각자 다른.. 여러분, 진짜 딱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는데 귀걸이도 없고 옷 다 없어요. 거기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돼요. 무인도인데 옷이 무슨 손이야. 그렇죠, 그럼 만들어야죠 뭐. 무인도에 막.. 남부님이죠. 이거 언제 하고 있을까요? 무인도라고. 정국아, 무인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호랑이를 잘 훈련시켜서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아레코레 수기퍼대의 답변이었는데 다시 말해봅시다. 무인도에 하나씩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한 명씩 정리했어, 한 명씩. 정국이, 뭐? 저는.. 근육. 오케이. B. 저, 반추야. 반추. 펜티. 언더워요. 부시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시돌. 저는 제 말을 잘 듣는 호랑이예요. 호랑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좋은데? 자, 아래. 도라에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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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이 짱이네. 저는.. 저도.. 저는 물이예요. 물. 아니야, 그거 있다니까요. 아니야, 하지 말고 당신 거 얘기하세요. 오염된 물도 이렇게.. 필리터를 걸러주는 거에요. 뭐가 더 맛있겠는데요? 옛날에 라이터. 네, 그렇답니다. 몰이아가ってきたところ에 다음 문제입니다. 도라에몽이예요. 도라에몽이예요. 제 말을 잘 듣는다. 쿨 랄빠 슈가. J-HOPE의 이 에피소드는? 최혁 씨 J-HOPE R.M.과의 잊지않는? 저는 첫 만남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국밥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우 큰 집 우리 도모자친 R.M.군께서 저를 데리고 와서 빨간 패딩? 네 그쵸 빨간 패딩 국밥집인줄 알았어요 그 조끼를 입고 같이 산롱탄 한사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탄소년단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R.M.과 진 그리고 진과 지민의 생각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부대찌기예요 아 그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부대찌기가 제일 맛있는 부대찌기였어요 우리 둘 다 성쌤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그때는 다른 쌤이었어요 울면서 먹었어? 춤 연습 한 6시간 정도 하고 공복으로 이렇게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지민씨는 저랑 연습생 때 헬스장을 갔다가 피시방을 자주 갔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옛날 유행하던 그 주머니 괴물 디펜스라고 포켓몬스터 디펜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치 그치 죽도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했던 그런 기억인데 죽도가 됐거든요 그치 그치 지민과 브이의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태왕이랑 참 일본에서 저희끼리 나가서 뭐 많이 했어요 되게 저녁에 뭐 저희끼리 둘이 나와서 맥주 한 캔 한 적도 있고 도시락 그치 편의점에서 도시락 이만큼 진짜 이만큼 사가지고 밖에서 둘이서 해먹은 적도 있고 그리고 후쿠오쿠오쿠오쿠오앞에서 여기 꼭 가자고 저희끼리 막 산책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되게 추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둘이 같이 추억이 많네 라스트는 브이도 정국 그리고 정국과 슈가 잊지 말고 저는 정국이랑 둘이 따로 찜질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연습생 때죠 아 그때 거기 그때 눈도 안 썼어요 혹시 그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없는데 지금 없는데 저희가 이제 눈 밟으면서 같이 찜질방에서 같이 시켜먹은 적이 있습니다 슈가 형이랑은 아 거기 팝핑도 맛있었죠 슈가 형이랑은 아일리쉬밤 아일리쉬밤 내가 되게 독특한 나라 알려줬지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아일리쉬밤 알려드릴게요 네 七人が出会った 때에 dwa 다음 문제는 1주일의 휴식이 있다면 일주일에 휴식이 있다면 저는 일단 일단 하루는 쉴 거고요 다음 날은 복싱을 하고 다음 날 영어를 하고 다음 날은 그림을 그리고 다음 날은 영상 공부를 하고 다음 날은 사진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날은 다시 복싱하고 쉬는 날 맞아 일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채용 씨는 쉬는 날 저는 혼자 힐링하러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많은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멤버들이랑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네요 여행 저도 쉬면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랑 가든 어디든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뽀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디요? 사뽀로 너무 많아 사뽀로 사뽀로 저는 그냥 최근에 공연 때문에 다녀왔지만 고향 탐방을 한번 초심으로 아 좋다 고향 탐방 진짜 좋아 저 꼭 갑니다 고향 탐방을 한번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고향 탐방을 한번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야하니 료코와 다이닝키 저 광호에 뜰 수 있습니다 저 광호에 뜰 수 있습니다 광호에 뜨기 힘든데 광호에 뜨기 힘든데 영상으로 배웠어요 아 아 독하게 빌리네 저 광호에 뜨고 나는데 퇴 세 점 나오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진과 히라메의 러브콜을受けた 슈가 1주간의休이 되기 때문에 1주간의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체가 너무 적용이 안 돼서 저는 만약에 휴가 있으면 좀 많이 자고 싶어요 아 오케이 일주일 풀자 만약에 저랑 같이 낚시가야 돼 낚시로 가줘 하루 정도 가면 되죠? 2틀 형 저랑 복싱해야 돼요 오케이 복싱하시죠 오케이 앉아서 안 돼 자 続いてのお題は 自分の部屋の中でお気に入りのものは 七人はプライベートでどんなものがお気に入りなんでしょう 저 저 그 홍공에서 카우스에게 받은 그림 그림 그려준 거 그거 이거 액자로 액자로 만들었어요? 액자로 했지 액자에서 숙소 머리맛을 전화 아 그렇구나 바로 했지 잘했어요 어 저는 저는 공기청정기요 아 그렇지 맘에 좋지 공기청정기 요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가 참 좋네 저는 제 방에 있는 화분들에 참 마음에 듭니다 아 화분이 좋지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다음 저는 제 방에 있는 컴퓨터 저는 컴퓨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라서 컴퓨터가 많은 몸 저는 게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멤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그 쪽지 받아서 팬분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 쪽지 받아서 액자로 만들어주신 그거랑 아 그거 아직까지 있죠 맞아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거랑 우리 방에 있잖아 그 방에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주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제가 준 토끼 의자요? 그것도 좋죠 의자 아니고 머리 의자 그 의자 제가 머리에 이쁜거 씌워놨어요 머리 의자 아 봤어요 봤어요 동알두덕 씌워놨어요 우리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옷 살고 왔어요 자 위씨 저는 집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림 그림 저는 네 뭐 원하나 판화가 몇 개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힐링을 합니다 태용씨가 직접 그린 그림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어 그거는 어디 갔어요? 그건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 개인 화실에 있는데 네 네 잠시 멈췄어요 아 아 맞네 시간이 없다보니까 멈췄습니다 정국씨 저는 샌드맨 아닙니까? 아 지효 샌드맨 없습니다 조명 조명 깊이지 아니야? 제 방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스피커가 스피커 없이 아 조명 조명 조명이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몇 개야 나 진짜 궁금하네 블루투스 스피커는 40까지는 내지 않냐? 아 아니에요 저 손절한 아 손절해요 그 저랑 좀 빠이빠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네 40개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気になりますが 다음 5대 아직 가본 적이 없을 때 가본 적이 없을 때 가본 적이 없을 때 가본 적이 없을 때 우리 많이 가봤지 않았어요? 아니야 근데 더 많은 나라가 있잖아 저는 아직 못 들어간 곳이 있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 맞지 슈가 아프리카 나 아프리카 나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정말 기린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길이 길이 싸우면 이렇게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게 색다른 느낌이래 그렇군요 저는 저는 사실 아프리카 너무 가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아래스카 아래스카 진짜 춥대요 가장 추운데요 제일 더운데요 제일 더운데요 아래스카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리스에 산티아고 가고싶습니다. 산티아고? 산티아고. 그건 어떤가요? 산티아고 그냥 너무 이쁩니다. 아무튼 진짜 너무 이쁜데 맞죠? 저는 지중해에 있는 정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지중해에 있는 정글. 정글투시. 광복이 재밌더라고. 아 맞다. 이 형은 정글투시. 광복이 재밌더라고. 정글분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더라. 그렇지. 저는 그거 보러 가고 싶어요. 그 오로라? 오로라. 오로라. 알래스카에서 볼 수 있어. 저기 뭐지? 지민씨랑 저랑 같이 가면 되겠나요? 저랑 알래스카 한번 가시죠. 북유럽에서도 볼 수 있죠. 저 북유럽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북극 가시죠 북극. 예? 북유럽 말고 북극. 아닙니다. 네. 거기 가고싶네요. 북유럽 쪽에서 오로라 보고싶습니다. 나도 북유럽이잖아. 자 우리 B씨. 그 블랙팬다가 살고있는 나라가 어디죠? 블랙팬서요. 와칸다. 블랙팬서는 중국은 않아요. 와칸다가 진짜 있는 나라인가요? 와칸다 없는 나라에요? 와칸다는 그 알죠? 실디가 이렇게 쳐져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뚫어야죠. 저는 그 초원이 되게 이쁜 나라 한번 가보고싶어요. 그러면 약간 저 콩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세렝에티. 약간 이쪽 위에. 핀란드. 핀란드 예쁘잖아요. 자 우리 장국 그. 저도 북유럽죠. 북유럽. 다시 가보시구나. 지중해. 지중해. 북유럽 진짜. 지중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제가. 아 그래요? 그리스 이탈리아. 지중해 이탈리아 쪽이죠. 이탈리아 가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어 뭐지? 왜? 북유럽 때 우리 해가 앉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 핀란드에요. 핀란드에요. 어 거기. 거기 지중해가. 지중해가 아니구나. 거기는 뭐지? 북유럽은 지중해 쪽이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해가 앉는 곳을 뭐라고 하죠? 백이야 백이야. 백이야. 백이야 백이야. 으하하하핳. 어? 양 아미를 사랑하는 티앤네가 있어요. 까끔했다. 자, 저 갈까요? 누르고 떼어. 허비형은 또 댄스하겠지? 바로 나오네. 혹시 카마키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댄스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사마키론 도대체 무슨 사랑의 댄스? 안에 사마귀 만져보셨나요?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귀 만져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코리안 바베큐를 드셔보셨나요? 코리안 바베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그렇군요. 독그릇도 어떻게? 자, 123 쉬운 거 끝났고요. 아버님 뭐야? 사랑의 메시지와 비극적으로 만들어내려는 DNA, 댄스, 바베큐가 끝이 끝났어요. factory의 가장 시작으로는 제일 최소인의 단지 핫폭연이 시작됩니다. 점점 큰 동작을 전하는 대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 정작입니다. 와 이게 진짜... 미쳤다, 미쳤다. 카마키야 카마키 진! 오래로 짤 나갔다 오직... 내가 힘들어 할까 봐 내가 한거야. 진의奇跡의 댄스에서 남아있는 3번째 다음은 지난 2번째. 지민! 아 그래요? 저는 국자 하겠습니다 국자 샤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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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국자 한국자 제가 하고 있는데 집중 좀 합시다 한국자 한국자 집중 좀 합시다 감정 잡을게요 한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국자 한국자보다 제 마음에 담다보니까 이제는 이 사랑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 좋네요 자 나머지 뭔가요? 목욕이랑 복근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목욕 좀 애매한데 저는 아미분들을 만날 때 목욕을 합니다 누구나 목욕을 해요 아래 아 맞아 맞아 근데 사랑이 담겨야돼 사랑의 메시지니까 네 사랑을 해주세요 저는 아미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목욕합니다 목욕합니다 저거로 저거로 나 사방이 형이 진짜 잘했어 유비가 제갈량을 기다릴 때 목욕하는 것처럼 저는 아미분들을 항상 기다리면서 목욕을 하곤 합니다 3곱초래 3곱초래 유비가 유비 제갈량이 왜 나오고 유비가 제갈량이 왜 나오고 유비가 제갈량이 왜 나오고 할 때마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저도 아미분들을 만날 때 아 목욕제게 한다 목욕제게 한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이게 가다듬는거죠 아 라스트는 4년쇼 정국 흑긴지만의 정국에는 비타리나 오다이 자 우리 마지막 정국씨 복근으로 흑긴 이건 사실 너 하라고 그냥 넣어준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사실 유비가 제갈량이 자 정국씨 사실 어 제 사랑의 마음은 복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사람 하세요 일단 사마귀춤 한번 더 보면서 그래서 복근을 더 선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복근이 자라지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건데요 저는 죽을때까지 복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근을 만들 때 아미 아미 마지막으로 사마귀춤 한번 더 보면서 오케이 아미 아 아 아 미치겠다 아 이거라 아 너무 힘들어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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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 제 맘이 터져버렸네 자, 고추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베큐 타임 시작! 맛있어! 맛있어!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밥이에요? 진짜 푸짐하게 주시네 이거 해바라기 밥 아니야? 이거 엄청 맛있지 해바라기 밥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 다 있어 먹다가 뱉어지겠구만 엄청 많이 주셨어요 파스타가 맛있어 간장 파스타 어때? 혹시 모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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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먹는건 모르겠네 이거 어때요? 밥 무슨 밥이지? 그건 맞다 밥은 괜찮네 잘 먹었으면 되잖아 잘 먹었으면 되잖아 맛있어 맛있어 와, 립 대박이다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밥이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오, 인시 오, 인시 오, 인시 오 소리 오, 은시 참 Funk 이렇게 오이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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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 오이시이 오이시이 진짜 퍼? 옥수수 홍잎이 진짜 맛있다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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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주얼은 막을 수 있어 맞아 이거 포리안 김치인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무인도에서 한 5일 정도 굶은 채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음식 먹는다고 승상하고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 와 아무것도 먹어서 죄송합니다 즐거워 그리고 바베큐에 리락스 표정 7명 날이 바베큐 슬슬 끝내볼게요 여러분 오늘 한 번씩 어쩐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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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텐션이 다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차 정도 안 됐고 확실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날씨도 좋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좋은 분위기를 내면서 토크도 하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면 그것도 행복인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웃었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네 여러분 정말 유비가 재갈량을 기다리듯이 여러분의 사랑을 한국자 한국자 퍼다보니까 사마귀 가려버렸어요 정말 멤버들 때문에 덕분에 많이 웃었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좀 덥고 솔직히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사마귀 춤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 행복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최고였어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저희 방탄소년단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지민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들어가서 재갈량을 기다리며 열심히 샤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한국자 한국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또 아미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어나는 곳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웃고 떠들며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미 덕분에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B씨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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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의 비밀큐 Party in Las Vegas でした またねー バイバイ